안녕하세요 나무아카디미입니다. 오늘은 중2 1학기 1-1단원 현대시 엄마 걱정과 고향 두 작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유형 베스트입니다. 엄마 걱정과 고향은 둘 다 현대시이므로 1번 시어 및 시구의 의미 아직 이 유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학생들이 있으실까봐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있는 바로 3번과 같은 문제 유형입니다. 볼까요? 열무 30단을 이고 우리 엄마는 시장에 갔습니다. 정확하게 30단이 얼마 정도의 무게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힘이 들겠죠. 그래서 1번 선지에 보면 이 시구의 의미가 어머니가 짊어진 가난의 무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맞겠죠? 엄마가 이고 간 것이니깐. 그래서 1번은 맞는 말. 2번 해를 시든 열무에 빗대어 시간의 흐름을 표현했다. 그래서 해는 시든지 오래 라고 했습니다. 해가 시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열무인지 열무에 빗댄 게 맞는지 이것이 조금 고민이 되죠? 어쨌든 이런 식의 문제 유형. 이러한 시구 가끔 가다가 여기 보시면 참밥 있죠. 참밥. 이 참밥은 나를 비유한 표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어의 의미를 묻는 것. 이러한 것을 시어 시구의 의미를 확인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 2번부터 쭉 보시면 화자의 상황과 정서, 시에 나타난 심상 및 표현 방법. 여기 있는 3번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유형 두 번째.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표현상의 특징은 개념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역시나 문제를 보시면 5번의 시어 시구의 의미도 되면서 표현상의 특징에도 해당이 되겠네요. 무슨 심상? 촉각적 심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빗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빗소리는 소리는 촉각이 아니라 청각이죠. 그러면 촉각적 심상이라고 한 이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그 다음 독립 표현상의 특징 묻는 문제도 있는데 여기 있죠? 2번. 촉각적 심상을 나타내는 구절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아마 또 있을 겁니다. 중대로 가다 보면 여기 있죠? 전통적인 운율감. 혹시 전통적인 운율감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3음보를 의미하거든요. 혹은 7호조를 의미하거든요. 이러한 것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5번도 마찬가지죠. 4번은 받던 거고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문형 종교를 통해 의무를 강화. 의문은 뭐죠? 물어보는 거죠. 이런 식. 이런 유형을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 유형 두 가지는 앞으로 국어 공부를 계속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 엄마 걱정과 고향만의 조금 특징이라고도 보일 수 있는데 아! 2번은 화자의 상황과 정서는 결국에는 시어 시구의 의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어의 내용을 파악을 해야 화자의 상황과 정서가 파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1번에 포함이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4번, 5번, 6번은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엄마 걱정과 고향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걱정에서는 화자, 말하는 이를 엄마로 바꾸었을 때의 차이 고향에서는 시상 전개의 특징, 여기 있는 시상 전개의 특징은 엄연히 말을 하면 여기 있는 표현상의 특징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의원의 역할 및 손길의 의미, 물론 이것도 1번 시어 시구의 의미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과 정지용 선생님의 고향, 차이점 이렇게 1-1단원의 핵심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엄마 걱정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열무 30단을 이고, 엄마는 시장에 갔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안 오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외롭고 쓸쓸하겠죠? 엄마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해는 시든지 오래. 해가 진 시간적 배경을 통해서 말하는 이가, 화자가, 엄마를 기다린 지 오래됐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다음, 나는 시적 화자가 시어의 표면에 드러난다. 표현상의 특징에 해당이 되겠죠? 찬밥처럼, 지규법이죠? 처럼, 인양, 드시, 같은, 지규법이죠? 방에 담겨, 나가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왜 숙제를 천천히 했을까요?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외롭고 쓸쓸함을 달래려고 숙제를 천천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안 오신답니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여기서 중요한 것,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되었죠? 발소리, 배춧잎 같다, 라고 했으니까, 청각을 시각처럼 나타낸 것, 이러한 것을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안 들린답니다. 즉, 엄마가 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둡고 무서워, 금간창틈, 금이간창틈,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청각적 심상이겠죠? 그 다음, 아주 먼 옛날,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시어의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지금 생각해도, 지금 그때를 생각해도 매우 슬프고 짠하다는 것입니다.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아랫목이 아니라 윗목입니다. 아랫목은 따뜻하거든요. 그런데 윗목은 차갑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촉각적 심상을 통해서, 그만큼 그 시절이 힘들었다, 어린 시절이 그만큼 힘들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작품, 백석의 고향입니다. 역시나 실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죠? 북관, 함경도의 다른 이름인데, 혼자 알아 누워서, 비슷하죠?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있다라는 것은, 방금 봤었던 그 작품과 비슷합니다. 그 다음, 어느 아침, 아침방언이 사용되었고, 의원, 여기서 의원을 통해서 화자는 고향과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의원은 열에 같은 역시나 지규법이 사용되었죠? 부처고, 관공,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입니다. 수염을 드리워서, 먼 했죠? 어느 나라 신성 같은데, 의원의 이미지죠? 신성 같은데, 새끼 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고향이 어디냐? 라고 물었습니다. 어? 대화의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밑에 이제 대화의 내용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누구의 고향이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 막역지간이라고 합니다. 즉, 말하는 이와 의원의 대화를 통해서, 의원이 고향의 아버지로 섬기는 분을 알고 있다. 둘은 막역지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 아버지일 수도 있겠죠? 혹은 아버지처럼 모시는 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넌지시 웃었고,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럽습니다. 이 따스하고 부드러운 손길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당연히 고향과 아버지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은 두 작품의 핵심, 작품 분석해 드렸고, 문제 유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학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